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서울경제에서 현대차증권에서 셀트리온 목표가 39만원 나온 것을 기사화를 했네요. 제목은 셀트리온 레크로나주 매출기업 케미칼 인수 시너지 기대 목표가 39만원. 현대차증권은 18일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을 개시하고 목표주가로 39만원을 제시했다. 바이오와 케미칼 부분의 본격 성장이 전망된다. 지난 17일 종가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26만9천5백원으로 상승여력이 40%가 넘는다. 지금 같아서는 39만원만 가도 너무 좋겠어요. 그죠? 일본기 셀트리온은 매출 4,570억원 영업이익 2,077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동기 대비 22.6, 72.8%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증권은 셀트리온의 올해 연결 매출 2조 6,831억원 지난해 대비 45% 성량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미인용. 이 애널리스트 이름 잘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이 40만원 냈는데 이 엄미인용 현대차증권연구원이 39만원을 냈네요. 현대차증권은 유럽 미국 감염을 완출 중증 고위험금 발전 가능한 환자 비율을 추정을 통해 렉키러나주가 내년까지 1조 2,326억원의 매출을 기할 것을 추정했다. 이 엄미인용 연구원께서 내년까지 1조 2천억원을 매출을 할 거라고 추정을 했네요. 엄미인용 연구원은 또 2분기부터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이 반영되고 제1공장의 램시마이스시 생산재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 유럽 출시 예정으로 기존 제품 라인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3분기부터는 다큐라 아시아 대평양 지역 사업 인수가 완료돼 케미컬 약품 부분 성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내다봤다. 이 1공장의 램시마이스시 생산재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1공장에서 렉키러나주 전량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쵸? 검은연구원이 어떤 정보가 있는가 보네요. 다같이 수치가 맞는지 한번 추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